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에 기본작업에 셀 서식을 지정하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1부터 F1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은 HI 엽서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는 17포인트니까 17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클릭합니다. 다음은 F3 셀의 요일을 한자로 변환하기 위해서요. 요일 일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한자키 누르신 다음 요일을 선택하시고 변환 클릭합니다. F4 셀에 F4 셀에 10대 20대 모두 인기라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F4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10대 심표 20대 모두 인기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F4 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셔서 맞춤에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모 자동 크기까지 작성하셨고요. 다음 세번째입니다. D4부터 D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요. 숫자 앞에 별표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기 전에 숫자 앞에 별표를 먼저 입력할 거니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 명을 대가로 묶어서 빨강이라고 입력하고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누르신 다음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 띄신 다음에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 입력하시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0.00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F4부터 F11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형식에다가 문자 뒤에다가요. 웹툰이라고 붙여서 표시할 수 있도록 텍스트 입력합니다. 골뱅이 다음 웹툰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A3부터 F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범위 정하신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에 가셔서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서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제목을 뺀 첫 번째 데이터 A4부터 G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총 금액이 총 금액의 전체 평균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총 금액이 있는 G4세를 선택하되 F4를 두 번 눌러서 열은 고정하고요.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작성하신 다음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습니까? 평균값보다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AVERAGE 총 금액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 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지정하셨으면 문제 내용 맞게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인데요. 첫 번째 2, 3셀을 클릭하시고요. 필기 점수가 전체 필기 평균 이상이고 뭐뭐이고 실기 점수가 전체 실기 평균 이상이면 일단 AND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좀 작성해 볼까요? AND 필기 점수가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평균값보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값은 모든 데이터에 같은 값을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다시 실기 값이 있는 D3의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AVERAGE 함수를 통해서 평균값을 비교할 건데요. 밑에서부터 지정하셔도 돼요. D3부터 D12 마찬가지로 같은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True, 나머지는 False라고 표시가 됩니다. True가 표시된 데이터에는 합격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If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 True가 표시가 되었다면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합계 L7부터 L9 영역에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조와 점수를 이용하여 조별 점수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면 Sum If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If에 S가 붙을 필요는 없고요. Sum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7셀에다가 Sum If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 H3부터 H11 영역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A조와 같습니까? 라고 K7셀을 선택하고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점수 영역을 선택하되 점수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별 점수의 합계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과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verage If S를 사용하셔서 조건이 두 가지니까요. Average If S 우리는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할 거냐면 총점에 대해서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영역은 평균을 구할 영역은 총점을 선택하고 신표 조건은 수학 점수에 가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입니까? 라고요.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한번 과학 점수를 넣으실 건데요. 혹시 Average If S 안쪽에 인수가 아래쪽에 설명이 좀 되지만 어려우시면요. 사실 함수만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돼요. 첫 번째가 Average Range 라고 나오잖아요.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할 실제 셀입니다. 해서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조건에 따라 계산할 셀 범위입니다. 라고 조건을 찾을 범위니까 수학에 대한 영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의 조건으로 90점 이상입니까? 라고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과학 점수를 선택하고요.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요. 우리는 점자를 붙여서 표시할 거라서 맨 뒤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점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영업팀의 총점 평균을 구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if range 영업팀을 찾을 수 있도록 소속팀에 가서 그 다음 영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총점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총점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구하신 값이 물론 정수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음 함수를 이용하셔서 정확하게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등호 다음에다가요. t-r-u-n-c 라고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을 입력하시거나 t-r-u-n-c 에 정수 표시하는 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0은 생략하시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하이픈 다음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남자 여자 형식으로 성별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mid함수를 통해서 하이픈 뒤에 있는 숫자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mid라고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여덟번째 한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4까지 해당한 숫자가 표시가 되구요.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구요. 추주라고 입력하시구요.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돼요. mid함수를 통해서 숫자는 그에 놓으셨구요. 1이면 저희는 남이라고 하겠습니다. 2면요. 3이면 남. 4는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셨구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확인 한번 누르시고 사실 1부터 4까지만 있습니다. 공백은 없지만 문제에서 if error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있으니까요. 만약에 남녀 남녀가 아닌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등호 다음에 if error 함수를 이용하셔서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류는 없지만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모두 사용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문제 n% 연산자 사용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꼭 확인하고 실수로 생략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 정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회원 등급을 가지고 정렬하고자 합니다. 셀 값을 가지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순서를 정해서 골드 입력하시고 엔터 실버 일반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누르시면 아래쪽에 조금 전에 추가하셨던 골드 실버 일반이 추가가 되어 있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구요. 동일한 등급이라면 기준을 추가하시는데요. 가입 연도를 선택하시고 셀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 색깔을 하나를 선택합니다. RGB 0, 176, 240 레드, 그린, 블루의 값이 표시된 걸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표시될 수 있도록 선택하신 다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의 두 번째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1과 표2의 판매량과 매출액의 평균을 표3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3, H2부터 J5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함수는 평균을 선택하고 참조해 오셔서 범위 정하실 때 제품 코드가 아닌 기기 종류가 첫 번째 범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고 추가 같은 방법으로 기기 종류부터 매출액을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표1과 표2 데이터를 가지고 표3의 평균 값을 구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화면을 140% 확대해서 좀 샵샵샵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할 거라서 개발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B17부터 드래그 하셔서 C18세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이익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익합계는 등호 갖다 놓으시고요. 매입이익 더하기 판매 이익을 더해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이익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도형인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사각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 도형에 가셔야 되겠네요. 아, 제가 문제 잘못 읽었어요. 도형의 기본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E17부터 F18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바로 도형에 입력하시고 기록하셔도 돼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기록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저희는 B4부터 F15 영역을 선택하시고 통화 기호와 함께 회계 서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한 상태에서 셀 서식에 가시거나 또는 위쪽에 표시 형식을 이용할 수 있고요. 회계 범주는 회계고요. 그 다음에 통화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기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문제에 나와 있는 통화 기호와 함께 회계 서식으로 표시하는 매크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항의 매크로 기록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백 계열을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고요. 딜리트 눌러서 제거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합니다. 차트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마우소론 쪽 차트 종류 변경해 가셔서 원형의 3차원 원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범내는 표시되지 않도록 아래쪽에 범내를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고 차트에서 마우소론 쪽 3차원 회전을 선택하시고요. Y축 회전을 30이라고 입력합니다. 첫째 조각의 각을요.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분류하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가셔서 첫째 조각의 각을 20이라고 입력하고 쪼개진 원형을 10이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기타 옵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항목 이름과 그 다음 값을 표시하시되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안쪽 끝에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문제에 나와 있는 흰색 배경 1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고요. 차트 제목에다가 월별 수출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월별 수출 현황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을 궁서체라고 선택하시거나 입력하시고요. 글꼴 크기를 20으로 입력하시고요. 차트 영역의 색깔입니다.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색변경에 가셔서 단색 색상표 1번을 선택하셔서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 내용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